인효한 신임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불러주세요. 궁금한 게 너무 많아서요. 바로 좀 물어볼게요. 오늘 첫 번째 회의를 했고 1호 안이 나왔습니다. 대사면이에요. 그렇습니다. 다 해당되는 겁니까? 진지받은 사람? 제가 알기로는 5명 다. 5명? 이준석, 홍준표 다 들어가는 거예요?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요. 아니 그러면. 건의한 겁니다. 그런데 최고위 회의에서 안으로 건의한 거죠. 결정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당에 필요한 쓴 약을 제조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이게 가장 쓴 약이라고 1호로 생각하신 거예요? 또 있을 겁니다. 약이. 또 있어요. 제가 의사인데 이것만 가지고 되겠어요? 그러면 대사면을 1호로 정한 이유가 뭐예요? 우리 안에서 우선 통합을 해야 돼요. 안에서? 네. 안에서 이제 거침없이 우리의 서로 이견과 의견을 없애야 돼요. 그럼 이준석 전 대표도 예외는 아니고요? 이제 마음이 많이 상하신 것 같아요. 제가 만나려고 노력을 꽤 했는데.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나는 거. 네. 만나서 이제 좀 뭐랄까요? 포용하는 의미에서. 그런데 마음이 많이 상한 것 같아요. 그래요? 안 그래도 오늘 대사면 나오자마자 또 이준석 전 대표가 아량 베풀듯 그런 접근에 반대한다면 오히려 반발했습니다. 저를 잘 몰라요. 네. 저를 좀 잘 알면은 조금 더 생각하고 말할 텐데. 좀 섭섭하십니까? 아니요. 진지하다고요.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게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공개적으로 할 얘기도 있고 만나서 막 후에서 이렇게 좀 대화를 안 하죠. 만나면 무슨 대화를 하시려고 그랬어요? 나라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나라 얘기. 네. 당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 네. 대한민국이 우리가 여기서 4대를 살아서 미국은 멀어진 나라입니다. 저한테는. 대한민국이 얼마나 소중하고 이거 만든 게 얼마나 어렵게 만들었는데 이 정치 개혁은 하지 않으면 뭐 당은 물론이고 나라 자체가 걱정스럽다. 신당 창당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거 좀 말릴 생각이셨어요? 만나서 대화해봐야 알죠. 그거는 저는 자세한 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혁신위원회 이준석계가 안 보인다 이런 언론 보도 많았는데 위원회. 그거는 제안을 했는데 안 받아들인 겁니까? 천아름도 직접 전화했고 순천 아니요. 내가 순천 사람 아니요. 천아름 위원장. 순천 미국 사람 아니요 내가. 근데 천아름한테 전화를 했는데 섭섭하게. 그거는 섭섭했어. 그거는 섭섭했어. 자기가 자네 순천인데 나랑 같이 가야지. 뭐 드는가? 이렇게 우리 순수한 전라도 말로 했는데 뭐 자기는 혁신을 너무 많이 했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대더라고요. 근데 좀 조금 섭섭했어요. 그 친구한테는. 앞으로도 계속 이준석 전 대표나 유승민 전 의원 다 만난다. 물론이죠. 다 만나야죠. 다 만난다. 혁신위원들 사이에선 좀 대통령도 바뀌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실제로 있습니다. 대통령 정책은 특히 외부에 대한 외교 정책은 크게 헐뜯을 게 없어요. 없어요. 저는 눈을 까고 아무리 봐도 없어요. 그러나 이제 뭐라고 할까요. 국내 정치하면서 매끄럽지 않는 부분은 조금 달라져야죠. 그런 거 그러니까 두 가지 이에요. 대통령 보고 잘못을 자꾸 지적을 하는데 외국에 나가서 정상을 거의 100명을 만났어요. 엄청난 일입니다. 그거를 좀 뭐라고 할까요. 잘 국민들이 얼마나 중요하죠. 미국 가서 아메리칸 파이를 불렀는데 그 노래가 고향의 봄, 나의 살던 고향은 미국 사람은 신금을 울리는 거예요. 미국한테 정치한 게 아니고 미국 사람한테 정치를 아주 잘했어요. 그러면 대통령에게도 거침없이 대화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요. 대통령 만나면 처음 건의하고 싶으신 게 뭐이십니까. 아 여기서 할 얘기가 있고 못할 얘기가 있죠. 못할 얘기입니까 그거는. 모든 걸 공개하고 얘기하는 것은 그게 맞지 않죠. 그렇지만 뭐 여러 가지 현안. 뭐 사면에 관한 얘기도 하고 또 어떤 저는 의사고 대통령은 검사 출신인데 둘 다 정치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대화가 잘 되고요. 한 세 번 정도 같이 식사를 하게 됐는데 아 그래요? 이미? 전에. 한참 전에. 그런데 굉장히 거침없어요. 저도 스타일이 그래요. 이번에 즈음에는 한 번 통화 안 하셨고요. 대통령과. 아 뭐 대통령께서 일일이 혁신에 들어온 것보다는 김기현 대표가 저를 만나서 4시간을 저를 설득했어요. 처음에 얘기하길래 제가 완강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놀랍게도 김기현 대표도 언론에서 좀 많이 비판을 받고 있는데 사실 1대1로는요. 정권을 다 주겠다. 정권 다 주겠다. 다 주겠다. 그러니까 그것도 거침없는 발언이고. 그리고 이것 좀 여쭤볼게요. 생각이 달라도 사람을 미워하지 말자고 있고 민주당도 포함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만나야 한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결정권은 없죠. 그러나 저 개인 철학은 생각이 달라도 만나는 것이 뭐 그 말 그대로입니다. 저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이재명 대표도 예외는 아니고. 아니 저도 이재명 대표 선거 때 통화도 하고 그랬어요. 뭐 전라도 순천에 음식점에 앉아있는데 전화가 왔더라고요. 대통령이 이 대표하고 저는 저 자신은 대화를. 그리고 우리 민주당도 좀 다 같이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민주당도 달라져야 하나. 그러면 제가 원래 김대중 때까지는 민주당을 엄청 아꼈어요. 박근혜 대통령 때부터 조금 사회 통합하면서 국민의힘 쪽으로 기울렀죠. 김대중 대통령이 얼마나 남북문제뿐만 아니라 노태우, 전두환을 취임식 때도 부르고 포용 정치를 했죠. 그런 포용이 필요합니다. 희생 얘기도 하셨어요. 그렇죠? 희생. 그래서 희생. 당의 중진 의원들 특히 영남 의원들 좀 결단하라는 얘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옵니다. 몇 명이고 누군지 아직 파악 안 했는데 스타들이 서울로 좀 와야죠. 서울로 와야 된다. 그렇죠? 거기 스타가 있으면 아주 험지에 와서 와서 한 번 힘든 걸 한 번 도와줘야죠. 그런데 희생이라는 것은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국민이 정치인 때문에 희생됐어요. 이제는 그 큰 구도가 바뀌어야 돼요. 이제는 정치인이 국민을 위해서 희생해야 돼요. 해야 한다. 시간이 이제 좀 많이 돼서 마지막 질문인데 국민의힘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보시는지 그래서 뭘 바꾸겠다는 건지 시청자분들께 얘기를 한번 해 주시죠. 국민의힘이 가장 변해야 될 거는 스스로 스스로 알아서 한국 사람들은 머리 다 좋아요. 다 답은 다 알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바꿀 수 안 바꿀 수 없게 분위기를 만들어 나갈 겁니다. 그게 저 혼자가 아니고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똑똑한 사람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분들한테 기대하고 기다리십시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혁신이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잉여한 신임 혁신위원장과 이야기 나눠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